Q. 기상캐스터 왜요?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멍멍한 종류의 지난 사연. 멀쩡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꼭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더라. 멀쩡하지 않아 보여서 물은 건데. 사연이 있지 나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2년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성공했어 끝이에요? 그렇지 아리고 먹먹해 그게? 그렇지 여기 애들 사연 한번 늘어놔볼까? 내 사연이 이것뿐인 게 얼마나 아리고 먹먹한 건지 알아? 하여튼 애들 괴롭히는 어른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갈아마셔야 돼 안아줄까? 뭐 뭐라는 거야? 당신이 날 왜 안아?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힘든데 당신이 날 왜 안아? 안으면 포근해 하 아이씨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안으면 포근해 붙여서 말하면 되지 왜 주어와 서술어 사이 시간을 그렇게 끄냐고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흠 떨어져요 이제 떨어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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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떨어져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이씨 아이씨 안 떨어져 가자 안 떨어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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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